안녕하세요 피부 럽티비 피부과 전문의 방숙현 원장입니다 오늘 내용은 다소는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데요 바로 네일아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 보통은 네일아트를 즐겨 하긴 하는데 보시다시피 요즘엔 좀 쉬고 있습니다 네일아트로 인해서 무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암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네일아트가 손발톱과 그 주변 피부에 미치는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젤 네일을 했다가 제거한 후에 손톱이나 발톱의 모습을 유심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보통은 제거하면서 동시에 다시 예쁘게 컬러를 칠하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실 수 있지만 잠깐만 시간을 내서 꼭 확인해보세요 젤 네일을 제거한 후에 손발톱이 하얀색이나 노란색으로 변색이 되거나 가로로 페인줄이 생기는 등 변형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네일아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외선으로 인한 위험입니다 특히 제1레일의 경우 아크릴 수지를 바르고 자외선을 이용해서 딱딱하게 굳게 하는 경화작용을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외선을 피부에 쬐게 되면 자외선이 세포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게 되고 세포에는 이 유전자 변이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 변이가 특정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나 혹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 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피부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자외선이 피부암 발생의 제1위험인자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피부에 자외선을 쬐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만들어지는 광노화도 발생하게 됩니다 젤레일 하실 때 손등도 자외선을 쬐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손등의 노화가 촉진된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위험이 있는 자외선 램프가 아닌 LED 램프를 이용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네일 하트를 하실 때 LED 램프를 사용하는지 꼭 체크해주세요 두 번째는 큐티클 관리의 위험성입니다 네일 하트를 하시다 보면 이 과정 중에 큐티클 관리라고 이 손발톱 주변 피부를 물리적으로 마찰하거나 자극을 주는 과정이 있는데요 드문 경우지만 이러한 자극이 좀 과도하면 손, 발톱에 검은 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 발톱 변형의 위험성입니다 손, 발톱의 그 아래 부위는 손, 발톱을 만드는 공장과 같은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를 손, 발톱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 부위에 물리적인 자극이나 마찰이 반복되고 심하게 되면 이 손, 발톱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손, 발톱의 모양의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듯하지 않고 찌글찌글하고 가로로 패인 줄이 손, 발톱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네일 스티커에 의한 위험입니다 요즘에는 네일샵에 가지 않고 집에서 붙이는 젤네일이나 네일 스티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손, 발톱 판에 붙인 젤네일이나 네일 스티커 사이에 습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곰팡이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무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제거가 반복되면서 조갑박리증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조갑박리증은 네일 스티커의 접착제가 손발톱에 자극을 주면서 들떡, 피부와 분리되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벌어진 손발톱 사이로 세균이 침투해서 2차 감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갑박리증세가 발견되면 네일 스티커는 제거해 주시고 손발톱 영양제와 보습제를 발라서 손발톱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일 스티커나 인조 손톱 접착세에 쓰이는 톨루엔, 클로로포름, 포름 알데이드와 같은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접촉 피부염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젤네일이나 스티커 제거 후 손발톱이 하얗게 되거나 노랗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무좀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피부사랑 피부 럽티비 피부과 전문의 방숙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